에스더 3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수를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골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골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러스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의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딸 니삼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루를 던졌다. 주사위가 열둘째 딸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만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구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유다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딸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사람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